안녕하세요. 참가 보너 12번 이효진입니다. 도전하는 여성은 아름답다. 무한 도전, 무한 긍정, 제 별명입니다. 저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들고 아나운서 MC로 활동했습니다. 오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세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. 모델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멘